이하에 가서 핫산 응원하라고? 핫산 지금 아직 안 들어왔잖아요? 방금처럼 이미 들어왔어요 벌써? 핫산 지금 할 일 없을텐데? 들어와 계시네? 어디서 무슨 일 하고 계시지? 그냥 집에 계신데 지금? 어디? 장갑 어디 어디? 여깄다 두번째 칸 들어왔는데요? 화이팅! 혜튼님 그리고 저기 화루 위에 벽에 붙어있는 상자 하나 담긴 거 있거든요? 네 저거 이사할 때 지을 집 상자니까 집 재료 상자여서 잠궈놓은 거예요? 건들지 말라고요? 알겠습니다 네네 건들지 말라고요 헤드님 어? 어? 아니에요 야 저거 헤드님 어째 아니 근데 그 카페님 그런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우리는 어차피 절대 쓰지 않아요 아니 쓰는 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 저기에다가 쓸데없는 거 넣어놓는 걸 걱정하는 거예요 아아 그거 저거 잘해요 두디야 가만히 있고 가자 어 어 어 닥치고 가자 넌 여기 없는 게 도와주는 거 같다 가자 가자 어 우리 예능하러 가자 빨리 모험을 떠나자 모험 예능하러 예능 화이팅 내가 멋있는 노래 들어줄게 어 세홍단감자 정말 좋아요 못다 먹겠죠 못다 먹겠죠 오오오 혜든님 유튜브 모범 튕겨야 아프리카 왔다고 그래서 다 됐어요 뭐야 혜든님 여기 뭐 안올라 안올라 모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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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거야 뭔가 좀 변했는데 집이 그러니까 아오찌상강아 출발 어 자동차아 꼬마자동차아 자동차 길어가는거죠? 응 나는 그럼 옆에서 잡음이 작게만 하면 된다고? 응 그 방망이는 줘요? 방망이 아직 안 줬냐 내가? 응 여기 바닥이 아.. 드디어 잡았잖아 사단님 방망이? 사단님 바닥이? 어 없는데? 그럼 이따 줄게 하나 더 만져줄게 가자 지금 할 일 없는 사람은 헤드님 할 일 있으실거고 화이트님 할 일 있으실거고 지금 막 도착한 이중이 도착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시켜먹으세요 이중님 나가셔가지고 그 동물 잡아가지고 가죽구에 오세요 애니멀아이드 제 노동 쟤는 노동만 잘해요 아 그래요? 노동 잘해요 제 게임 한번 잡으면 아 그러니깐 그런거 잘해요 그런거 잘해요 네 저 저기 보면 가져올게 보면 길이 언제와 아 뭐야 왜 왜 왜 왜 거기 막힌 길이야 거기 위험한 길이야 막아놨어 아니 왜 이렇게 돌아놨어 너 어디갔냐 너 가시 넘어갔냐 혹시 아니 너 일지털로 달리는데 가시가 있어 너 안보여 죽었어 길이 어디야 아니 야 오 가시 있는데 들어와봐 어디지 어디지 나 일지털로 날렸는데 너 딴짓했지 핸드폰봤지 아 뭐야 이상한 옆으로 들었네 누구 한명 아 저기 핫산 뭐 시킬거 없나 방그처님 어디 파라고 시키면 쟤는 야 어딨냐 길이야 그거 일반은 만개 파는거 시간볼리니까 관계로 가신다 아니야 나 잘 가고 있어 난 나 길 다 맵 눌러봐요 맵 눌러봐요 아니야 맞아 좀 닥치고 와 좀 내가 길 외웠어 알아 으 으 으 겸 으 아우지 탕강 알못 진짜 어 그런식으로 나가면 나 삐뚤어져요 닥쳐 빨리와 알았어 아이고 힘든 야장이었어 근데 왜 이렇게 돌아가 어 이거 길을 잘못 파고 오셨어 여기 회사님 오시는 길에 노란꽃이랑 빨간꽃도 많이 따주세요 알겠어요 노란꽃 빨간꽃 여기서 이렇게 가는거야 어 난 또 가시가 앞에 있길래 빱싸놀라서 그냥 뒤로 폈지 여기 개멈 역시 여기 미니바이크를 타고 왔어야 돼 바이크 어디갔지 그럼 바이크 정원에 주차져 있는데 기름 없어서 안 움직여 아 고장난거 아니에요? 기름 다 썼어요? 기름 외출 넣지를 않았는데 아 정말? 기름 어제 내가 넣었을텐데 기름 3퍼 넣었는데 3퍼 아 정말요? 기름 채워놔야겠네 회장님 밖에 애기들 울어요 어? 기름 가져왔지 내가 우리집은 어디 뭐 너희집? 가스캔이 천개나 있는데 아무도 안 채웠단 말이야 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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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바이 어디있어요 근데 그 정원에 보면 있어 정원이 어디야 집 앞 어디갔지? 나 멈췄어요 오토바이 안보이는데? 쓰이 쓰이 집 앞에 가시 사이에 가시 사이요 가시 사이요 가시 사이에 그 터진거 아니요? 아냐 아냐 내가 아까 살아있는거 확인했어 그 가시 사이가 그니까 길 길 길 아 저있네 저있네 있지 있지 내가 걷는 이 길 으 개멀다 진짜 이거 어떻게 봤지 이거? 사람인가 오토바이가 아니라 그냥 이거는 지금 그 자전거 아닌가요? 그 전동 스쿠터 어 킥보드 전동 킥보드 정도 어 이거 기름 어떻게 넣어? 기름? 그 이쭉 눌러서 할 수 있을까요? 어 여기 아니네 어 누가 이거 빵에 빠트려놨냐 아 그래 길 한길이 한줄이라 다행이다 그렇지 이게 길 여러 갈래 길이였어 막 끔찍했지 어 놀래라 개놀랬나 아 와 개놀하네 미치 야 눈뽕구간이다 눈뽕구간 눈뽕구간 좋아 아예 눈뽕구간 끝났고 기름이 어딨어요? 어디냐 길 여기 으 여기 좀 더 파놓자 길이 안보인다 나는 콧깽이가 없어가지고 콧깽이 길 좀 야 좀 불 좀 꺼 불 좀 꺼 아 야 이거 좀 어두워 눈 아파 눈 아파 으아 쪼아 쪼아 쪼쪼쪼 됐어 잘 보이겠지? 가자 아 이거다 빰 빰 빰 빰 빰 빰 따단 따란 따란 오늘은 별장 지을거에요 어 어 어 저긴 가시가 너무 많아서 넷걸리니까 별장 지어서 별장에서 생활할겁니다 이제 이거 집사이 썬치가 안되네 좀비 며칠 가야 어려워져요? 좀비가 이렇게 가시 turmit 저희가 300일 넘게 살아봤거든요 네 나중에 가면 엔 이게 지금 가시때문에 저희 버티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스폰니 베리아이잖아요 이게 지금 낮에도 오고 밤에도 계속 오는데 나중에 가면은 진짜 하루종일 좀비만 잡아야 돼요 오오 재밌겠다 쓰게 그니까 이거 스파이크를 조금 줄이면은 훨씬 더 재밌어져요 어우 쉣 와 진짜 언제 끝나냐 맥주있냐 키리? 아니 혼자 맥주먹고 보고있지 아니야 안먹었어 어 세딘이 갑자기 뛰는데 아니야 스키미나차서 그런거 그렇..그루탈기에는 너무 Baltimore 뛰는데 아니야 아직 안마셨어 그거 넣어놔 그 총기 위에 장자에 보면은 부품 모아놨거든 아 다왔다 하 아니다 으윽 으윽 개범 으윽 으윽 여기 달리기 레벨 계속 올라요 여기 달리면은 으윽 미친 신세계다 으 거의 다이어트 최적 코스야 으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어 진짜 다 왔다 진짜 진짜 다 왔을거야 이정도면 어우 내 스테미나 좋아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다 오고있어? 어 끈.. 아 왜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편하셨대 팟사님 어? 미를 모르시니 미 으으 아름다울 미 으으 내 눈 으으으으으 으으 시공간 워프를 몇벌을 하는거야 아 다 왔다 길이야 올라가자 미부샵? 아 아우지 상황이 이렇게 위험합니다 여러분 흡! 핫! 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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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이씨 간나스끼 일반 훅 있잖아요 근데 너무 많이 안파셔도 될거같아요 일단 그냥 오시는데 그냥 클레이만 해다주시면 될거같아요 레시피가 바꼈네 점토점토 네네 그냥 클레이로 전환해주세요 모래랑 클레이로 오우 이거 실제로 하면 대가리 깨지겠다 머리 개 깨지지 아 이거 갈 때 좀 편하게 만들어줘 이런거 때려서 후위를 생각해야지 케이블은 어디다 놔둬 케이블? 케이블 문 앞 왼쪽에 가장 위에 상자에 넣어두면은 잘 모르시겠는거 입구에 제일 비싼거 알아서 하실거야 떠넘겨 아 다 모르겠다 다 모르겠다 나갔다 나갔다 오지 나갔다 사다 잘한다 하나당 한대씩 때려야겠다 아 땅이나 파야겠다 사다 잘한다 사다 잘한다 케이블 그거밖에 안돼 느려 어 길일거 같아 아니야 너 때문에 나 못가고 있잖아 지금 길이면 어떡하 와 미친 왜이렇게 커 아싸 주얼 빨리 오셈 아 또 한참 남았네 어허허 아 거의 다왔어 거의 다왔어 아 더러운 동굴 아 다왔다 차라리 이거 그냥 어 뛰어 와 개빡셈 진짜 으으 개빡셈 으으 여기 뭔동네 여기 으으 극협 좀 올라가기 편하게 여기 길좀 만들자 으으 여기야 위에 해치 닫혀있잖아 바로 여기 여기까지 뛰어가야돼? 어 여기 올라갈수있게 길 만들어져있어 아아아아악 설마 떨어짐? 아예 떨어질거 없지 어 뭐야 왜왜왜 뭐해 뭐해 뭐하는데 나 갑자기 피가 40이나 달았어 아 내가 돌 떨구는거 맞았나보다 미안하다 가빡셈 아 아암 저분이.. 아 어제 너 집에 있을 때 우리가 여기 만들고 있었거든 그니까 그땐 너무 안와가지고 내가 가시 만든거 아니야 에 난민들 어서오세요 난민분들 오늘 특회빌더즈 어땠어요? 그 게임 재밌어요? 궁금하더라 게임 재밌는지 근데 여기 해치 어떻게 나가요? 그거 또 파서 길 만들어야 돼 재밌어요 그거? 귀여운 아기검용 둘이 아닌데 그럼 뭐야 키리 으 극혐 으 극혐 으 극혐 으 극혐 재미있어요 그거? 집 만드는거 좋아하면 좋다고 근데 싱글이라 좀 그래 어 나는 한 사람들 시켜가지고 집 만드는거 좋아 내가 만드는거 별로 안좋아 결과적으로 헤드형이 다 만들긴다고 아냐 근데 이걸 이번에는 헤드님이 집 안 만들었어 어 못만들었죠 헤드님도 좀 놀았어 뭘 놀아하 내가 솔직히 여기서 일 제일 열심히 했다 아 솔직히 가시 깐거 내가 제일 열심히 했다 솔직히 칼리님 제외 내가 일 제일 열심히 했다 보네 죄송합니다 인정? 인정 어 어 어 이러면 안되는데 하여튼 기다려봐 여기 다 올라왔지 이제 저기까지 이거 어떻게 올라가야될까 그니까 이렇게 파고 올라갈까 뒤를 좀 똑바로 만들어야돼 야 여기서 여기서 그걸 하자 점프맵? 여기서 아니 사다리 야와봐 그거 파지 말아봐 왜냐면 요쪽에 있다 요쪽에 있다 이렇게 달아야돼 사다리 요게? 아 요 가리? 어? 요 가리? 사다리를 요쪽 요쪽면에 있다 가려야돼 요쪽면 어디면? 요쪽면 왜? 그래야지 이렇게 여기로 이렇게 뒤로 올라와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다지 이렇게 가는게 낫지야냐 이렇게? 어디 좀비온다 버킹헬 기다려봐 여기 이렇게 하고 여기 하고 여기 하고 사다리 어떻게 만들지? L 사다리 만들어주세요 사다리 L 사..사.. 아흠 사다리 스펠링 아흠 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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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우.. 레..레더 음 레더.. LADDER 없는데 전체.. 전체에서 검색.. 전체에서 검색.. 전체에서 검색.. 전체에서 검색.. 아.. 우든 레더구나 아 그냥 레더인줄 알았네 아..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 레더만 검색해도 나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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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이 조금.. 어? 학생에 학교를.. 막.. 그.. 어? 그런게 있어 좀.. 어? 어? 어.. 그런게 있어 언니 선생님.. 아.. 선생님이 해치 잘못 만들어놨어 아.. 선생님.. 아.. 선생님.. 쌤요 집 주변에다가.. 그럼 내겠어요 쌤요 집 주변에다가 마인 100개 깔아놓을까보다 쌤요는 건들면 안돼 어.. 여기.. 여기가 뚫렸는데 응? 어디가? 여기 보여요? 어디? 여기 틈 안보여? 나만 보여? 아.. 미친.. 기다려 기다려 어쨌든 해결할 수 있어 야 이거 부셔 요거 내 머리 위에 있는 요거.. 내 머리 위에 있는 이거 부수셈 아.. 손을 말고 아.. 손으로 부셔 지금 유비분들 진흙 캐고 계세요? 진흙이랑 모래? 부었어 이건 모래? 왜요? 진척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됐다 올라와 아.. 됐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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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다가 내꺼 빼드롤을 깔고 빼드롤 어.. 나도 침대 깔아야겠다 빼드롤 빼드롤 형님 이거 막으면 또 올라오면 또 힘들지 않을까? 뭐가? 이거? 막아봐 그러면 뭐.. 왔다갔다 하면 되지 침대 깔아 침대 깔아 그럼 내가 한번 내려가서 아.. 어..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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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센세.. 센세.. 퀘스트를 깨려고 하자 나 그거 줘야지 뭐? 빵뱅이 빵뱅이 맞아 페디님 어 뭐지? 쟤네들? 뭐? 하.. 저거 우리가 지하에 있을 때부터 쫓아온 것 같거든 나보내서 내가 빨리 만들어줄게 야 이거가지고 싸워가서 바닥에 뿌렸어 일단 튀어 아 뭐 일단 튀어 저거 끌고 도시가면 저거 더 몰아서 잡아야돼 지금 잡아 그냥 나 믿져 야 뭘 믿고자 이거 빨리 잡아 알았어 계약해 계약해 한 마리 처리 계약해 그냥 잡아 체리 처리 세 마리 처리 세 마리 처리 어 우리 쌤 아 개놀랬어 우리 쌤 우리 쌤 어 저거 아직 초짜다 쟤는 그치? 놀라는 거 보니까 초짜네 그치? 놀라는 거 보니까 초짜네 총알 좋아 총알 좋아 아 왜 바로 옆에서 태어나 갑자기 총알 좋아 총알 좋아 어 지금 잠깐 전투인원 다 밖에 나가있는거에요? 도다 그렇습니다 헐 왜요? 다 밖에 나가면은 누가 누가 집을 지켜 칼리님 나 임베는 지금 돌이랑 흙이랑 다 꽉같은데 아니 아 뻘띠씨가 오늘 안 왔구나 그럼 전투인원이 없네 저거 뭐야 그거 있잖아요 핫산 저기 그거 있잖아 그 그 아오지 탕강 아오지 탕강 전문가 구분이 할거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알 짱 많아요 총 많으니까 총알로 잡아요 나 지금 근데 제가 벅샷을 만들 줄 몰라가지고 그냥 그 있는걸로 써요 있는거 난 활로 잡아야되네 총알은 총알은 총알을 만들면 되는거지 으 으 아이템 내놔 이 새끼들아 으 으 으 왜 안죽음 하 저지 끝도 없이 마 새끼들 새끼 으으 죽을라고 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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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언제쩐 노래냐 미친 으 나도 불러놓고 이거 언제쩐 노래지 하자하자 됐다 이게 그 누구거지 DJ DJ 오실거였나 어 나 이런 사람이야 이건가 나 이런 사람이야 알아서기 어 또있네 아니 그거 죽은거 아니야 아니야 사람이야 야쿠야쿠 하얗쿠 가자 나 possible 치료제 있어 일로와 으으 극혐 내려가야해봐 으으 진흙 떠오른거 어디있지 어디 치이 어디 내려가는게 만들어놓은게 있는데 저기 있다 난 이런 사람이야 아 아 어딨어 어 사슴이다 엉덩이 왜요 절병인데요 절벽인데 쪼? 절벽인데 쪼? 절벽? 나 죽을뻔? 아니야 괜찮아 잠깐만 내가 지금 바쁘거든 좀 형 이거 절벽 그냥 미끄러져도 돼요? 아니 안돼 조금 위험한 부분도 있어 왼쪽으로 좀 오면은 길 다 까는 데 있어 애니멀 하이드라고 하셨죠? 그쵸? 애니멀 하이드 동물 잡아서 나오는 고기도 가지고 오세요 고기 냄새나서 안돼요 집 앞에 막 곰이 돌아다니지? 왜 이러세요 그 정도는 이제 할 때가 됐잖아 39일이나 흰쪼댔는데 안돼요 안돼요 야 쩍이 뭐 된다고 하니 할 말 없네 이제 그 정도는 할 때 됐잖아 단호박 아 근데 혜연이 고기를 내가 들고 있으면 나한테 막 걸려나? 어그런데 어 그렇진 않을걸? 그냥 애들이 몰려온다는걸? 쩍이 뭐야 아 그래 너가 들고 있어라 어딨어? 안안해줄건데 이건 진짜 키리님이 귀엽냐고 좀비가 귀엽냐고 당연히 내가 귀엽지 둘 다 배로잉 아 진심 오 존나 단호하다 멈춰 멈춰 키리 이거 먹어 처먹어 처먹어 쏘 뿌렸음 찾아봐 굴러 내려갔겠지 어 가자 야 나한테 콱 뜯는데 어? 너 고기 먹은거 맞아? 고기 아니라 피벗 피벗 먹었는데 피벗 그건 내건데 그 거린건데 그거는 고기 없어져서 어쩔 수 없겠다 가자 뭔 소리야? 어디꺼? 무슨 누구 방구 끼는 소리 있지 않았어? 아 그거 그거 내가 흙 파는 소리 흙앙 자갈 파는 소리일걸 너 방구 꼈음? Annie 안 죽었잖아 괜찮아 자동차 만들었어요 만들었어 자동차 자동차 오토바이 2명 오토바이 몇명이서 탈 수 있어요? 한 명이요 아 그래요? 아.. 선생님 나 죽었어요 천천히 가요 길 챙겨서 다시 와 나 일하고 있을게 아니 뭐 길을 저렇게 만들어놨어? 한 명인건 아쉽다 여러 명 타올수 있으면 데리러 올라갈라 했는데 차는 없어요? 어? 차 없지 않을까? 오픈데 까아 까 오픈카 아 뭐야 왜 죽었는데 선생님 이거 이쪽 이상해요 죽으면 계속 꺼면 화면이야 어 또 죽었어? 어 아 죽었다 했잖아 또 꺼매졌어? 어 또 꺼매졌어 나는 오늘 못할 예정인가보다 왜? 왜 어진 긴치다 오늘 그래? 그니까 와이라 너 아 버그로 가능하지 않냐고? 그 H2O입니까? 너 해결방법 찾아봐 길이야 뭐 이렇게 BD 옵션을 바꿔봐 죽은 상태에서 아예 그냥 꺼만나면 이거 아예 아무것도 안 떠요 옵션도 안 뜨고 콘솔 콘솔창도 안 뜨고 알탭 기름이 500개 맞고 알탭 했는데 기름 필요하세요? 쓸까? 오토바이 넣어놓으려고요 주의해드릴까요? 얼마 채 해드릴까요? 가득이요 이거 다른사람이 써보자봐야되나? 써보잖아 또 바꿔야돼? 그럼 이거 파일 다줘야된다 아니야 파일 주는건 금방 주더라고 제반 기름은 있는데 지금 그게 문제네 너무 험악하게 다뤘어 왜 내구도 많지 않아요 지금? 내구도가 잠시만요 요즘 유가 얼마냐? 요즘 유가 얼마냐? 그걸 왜 나한테 물어? 유가 싸요 국제유가 난 뚜막 뚜막인데 리페어에 뭐 들어가지? 뭐지? 우리나라는 유가는 비싼데 키디야 키디야 너가 없어서 그런지 여기 웹로딩이 안돼 그쵸 허허 나 거기서 빠졌다가 그거 한 번 빠지면 안돼 그거 한 번 빠지면 서버 뜰 때까지 안 뚫어야지 이거 내 생각에 다른사람이 서버 잡아야될 것 같아 기름 다 채웠어요? 나는 일단 서버가 안돼 국제유가 싸졌어요? 그 싸고 비싸고는 뭐 공급으로 그런거 아냐? 이란이 이제 팔 수가 있잖아 그래서 국제유가 싸졌어 어차피 쓸 사람 뭐 다 살텐데 뭐 경금은 요새 안보인다고? 아니요 다 계시는데 왜 동농이 동농이 방송하잖아요 님이 안찾아 님이 안찾아 놓고 안보인다고 하지마 그런거 있어 인정 혜진이 나보다 컴퓨터 좋은 이중님이 어떨까? 이중이가 있다 이중이가 있다 이중이 봐봐 이중이 왜 퇴근 일찍 하잖아 퇴근 6시만 하지 않니? 아니요 아니야 8시 그러면 우리는 게임하고 자러가기 전에 어디다 다같이 올리자 아무나 받아서 할 수 있게 그래 그래 이따 좀만 기다려 나 집에 갈 때까지 가 근데 맵 로딩이 안되서 나 굉장히 위험해 보이긴 하다 그거 키리님 서버 다시 꽃다키던가 해 귀요미스 넣으세요 싫어요 하핰 뭐야 줄 건데요 하핰 오는게 있으면 가는게 있어야지 아니 가는게 있으면 오는게 있어야지 어 이제 슬슬 막 갔네 진짜 서버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좀 렉이 있는거 같애 조금 무거워요 어? 오! 로딩이 맵 로딩이 안되고 있음 지금 아 마실 갔다 왔네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지금 오브젝트 로우 많아서 렉 걸린거 아니에요? 아 저 지금 공중섬에 떠있음 저 좀비도 쟨 안되고 나 채팅 되나? 헐 지금 보고있어요 대박이다 나갔다 들어오셔야 될걸요? 그래도 로딩 안되면 서버 껐다 켜야되는데 개점 근데 좀비도 스푼 안돼 개꿀 서버 껐다 켜는 김에 서버까지 옮기자 안전안전 서버 장을 옮기자고? 아니야 사다 일찍 끄지 잘돼 내가 다시 해볼까? 내가 게임을 다시 깔아볼까? 게임 다시 까면 뭐 초기화되나 캐릭터? 루즈 아닐까? 거기는 뭐 그 서버 파이대 드라운드 있잖아 서버 파이대 별로 좋은게 안나오네 야마카시 어 잠깐 지금 서버 끌거에요? 모르겠어요 서버 끄기 전에 말씀해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시멘트 믹서나 워크벤치에서 작업하던 것들이 다 날라가요 안 돼잉 이거 자원 다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 떨어지면 지지는건가? 떨어지면 지지는건가? 몰래 끌면 혼나나? 선생님한테 야야 알려드려 끄기 전에 끄기 전에 말해야돼 나 이제 아예 멈췄어 아무것도 안돼 끌건가요? 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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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잠깐 그럼 믹서랑 다 멈출게요 잠깐만요 아 디지몬세장가요? 거기 싫더라 디지몬세장 한번 빠져봐 그러면 진짜 개쩔어 거기에 보니까 그게 없더라고 애들이 성별이 없더라고 디지몬세장이 별로래 어 어 성별있어요? 없어 걔네 다 도침개찐 아니냐 걔네 알라터나 걔네 교미해서 낳는거야? 아닐걸? 디지몬알라는걸로 아는데 그냥 뒤지면 알되 알 낳는거 아냐 뒤지면 그거 된다 아니야? 아냐 선별있어 헤드님 그 디지몬게임에 선별있더라 아 진짜? 엔젤 우몬 이런거 보니까 암수구분이 있어요 진짜? 쓸데없이 디테일하잖아 게임에 보니까 그 선별있더라 디지몬 마스터즈 그거 디지몬 RPG 그런거 아니야? 어 맞아 옛날에 디알마 이런거 있었는데 그치 아직도 있어 요즘도 하냐? 아니야 그 하는사람들 하던데 디마는 하던데 디마 아 그래 디마구나 그거 뭐가 달라? 디지몬 마스터즈는 그 그 그 저 시민이 다 빼셨어요? 예 서버에 집중해 서버 꺼 서버 꺼 오케이 끕니다 3 2 1 종료 종료 빠졌나? 나한테 보내봐 내가 재설치를 해볼게